자, 다음 사건, 사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 지난 3월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인데요.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검은색 SUV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. 자, 그런데 조수석 쪽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뒤를 따르던 한 시민이 차량으로 추격에 나서고요. 그러다가 결국 차에 매달린 사람, 손에 힘이 풀려 굴러떨어지고 맙니다. 자, 이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지금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어쩌다가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? 네, 사건은 지난 3월 30일 새벽 3시 넘은 시간에 발생을 했는데 검은 SUV 차량이 저렇게 쓰레기차 후면을 들이받은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멈칫하는 것 갖고 내려서 사고 처리를 할까 싶었는데요. 저 쓰레기차에 운전자가 내리는 순간이거든요. 내려서 다가오는데 저렇게 후진하더니 사람 보고 도망가는 상황이죠. 지금 쓰레기차 운전자가 지금 왜 가시냐고 사고 처리해야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매달고 저렇게 질주를 하는 겁니다. 큰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요. 다행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왜 저렇게까지 도망가고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한 순간을 이야기했느냐 알고 봤더니 만치상태, 면허 취소 수준 상태의 만치상태라고 하고요. 다행히 떨어진 분은 큰 무상은 입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 사고 차량 뒤를 바짝 쫓는 차량이 한 데 있었죠. 저 뒤에 오던 또 다른 시민이 이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큰일이 났다 싶어서 따라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사고 현장까지 계속 따라갔고 그래서 저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. 다행히도.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.